안녕하세요. 베니스 세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너 2주년의 데뷔 무대인데요.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의 롤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고요. 영상이 재미있고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좋은 기회가 닿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고 관객들의 수준이나 찾아와서 들어주시는 분들의 매너도 너무나도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베네치아 콘서바토리에서 악기를 전문으로 하는 오케스트라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였고 오케스트라 연습에 그냥 껴서 연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자는 제안보다는 저는 먼저 그 프로젝트의 공고를 보고는 쫓아가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오디션을 짧게 보고 이런 기회를 닿게 되었죠. 연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오케오케 저희가 네 번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네 번 다 조연을 추천을 해주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서 무대를 한번 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주연을 맞은 이태리 친구가 저에게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공연 중에 이틀 연속으로 해야 되는 공연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틀 연속 다 그 주연을 노래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연락을 받고 저는 수락을 했죠. 그 시에서 준비한 야외 무대였고 관객분들도 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이틀 연속은 큰 경험이 되었죠. 그리스도 그 деле 그리스도 함께하는 로그, 로그에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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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